Welcome to Cars in Korea. I introduce newly released Genesis, Hyundai, and Kia Cars. 영어 CC, 자막 작업을 해주는 프리랜서로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질문이 많았어요.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곳이 있어요. 고객센터 같은 곳이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분들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이 자동 자막 사용 기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막은 시청자가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효과적이래요. 유튜브가. 그것도 제일 첫 줄에. 괜히 이 기능을 유튜브가 넣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지만 자동 자막 사용. 네, 여기서도 크리에이터가 먼저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나와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있나요? 또 이건 잘 모르시겠지만 유튜브에서는 이 자막 서비스 써달라고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CC 작업 제발 하세요. 위에 열과한 이유로 한국어 CC 뿐만 아니라 그냥 CC 자막 작업 자체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영상 열심히 만들고 콘티 짜고 로케이션 헌팅하고 연습하고 편집하고 음악 깔고 네,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이 끝나고 이 CC를 담으로 인해서 물론 편차는 있으십니다만은 무조건 노출도도 증가를 하고 그 CC가 있음으로써 보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조금의 분들이 모여서 모여서 다 나중에 도움이 되는 성장으로 이어지니까 영상 열심히 만드셨는데 CC를 안다는 이유를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CC가 있어야 한국어로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한국어를 못 알아 듣는 외국인들은 전혀 그 콘텐츠를 소비할 수가 없죠. 하지만 CC가 있으면 그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모국어처럼 편한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막이 있으면 더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CC 작업을 계속 해드리는 분들도 이런 CC 자막 하나 작업만으로도 외국인 노출과 유입이 분명히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제목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어그로성이 있지만 그리고 개인 편차는 당연히 존재합니다만은 무조건 CC 자막을 하면 시청자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제 국내 연예인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는 채널이셨는데요. 그분은 CC 자막 하나 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조회수가 100만 단위로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CC 자막 하나만 달고 왜냐하면 영상도 죽은 영상이었죠 소위. 한 3개월이 업로드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영상이었는데 그 CC 자막 추가를 영상을 작업을 해서 추가로 30만 조회수를 더 얻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채널과 컨텐츠는 조금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Q&A 혹은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CC가 정말 극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채널과 컨텐츠 유튜버분 스타일에 따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무조건 모든 분들이 다 무조건 오래니까 꼭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CC 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여러분들 영상 찍고 업로드하셔서 유튜브에서 골라주는 3가지 썸네일 중에 하나 선택해서 썸네일로 쓰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시죠. 썸네일 열심히 더 만드시죠. 꾸미시고 외주를 주기도 하고 썸네일 작업하듯이 CC 작업을 하세요. 영상에 CC 작업을 아직 안 하면 아직 썸네일을 안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CC 자막 한 번 달아놓는 걸로 인해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모든 영상의 누적으로 쌓이면 조금 조금씩이지만 거기서 유입되는 트래픽도 절대 무시하는 수치가 아닐 겁니다. 꼭 썸네일 작업하듯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같이 자막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